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 1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가드에 벨 사람 아비떼의 아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관에 살았으며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아람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스루의 수도 니누에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아스루는 말할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에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이 회개하여 화를 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니누에가 철저히 타락하여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뒤 요나는 큰고기 배 속에서 철저히 회개한 다음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의 이름으로 엘리사의 주군과 암모스의 사역 사이 근 40년 동안을 활동한 유일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에는 여신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인데 현재 이라크 티그리스강 변에 있는 도시로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나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우가 통치하던 BC 841년에는 이스라엘이 아스르에게 조공을 바쳤던 때이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보다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해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고대 근동사람들은 신들이 혼돈의 세력을 패배시킴으로써 질서를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혼돈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억제되었을 뿐이므로 언제라도 잠재된 위협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가능하면 많은 신들에게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이마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지중해의 향해철에는 거의 폭풍이 없었기에 신의 재앙으로 본 것입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마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로라 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폭풍이 일게 되었음을 시인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리지져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제한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윤화를 들어 바다에 던짐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물고기가 배 옆에서 윤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재물을 드리고 서운을 하였더라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희생을 드리겠다고 서운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요바로 귀환하여 개종자가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3일간이나 물고기 배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었던 기상천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요나가 주는 교훈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